네, 오늘의 시그널은 동원산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산업이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요? 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서 공부만, 지금 진짜 현실 속에서는 공부만 잘해도 전교 1등을 아예 해버리면 전국 1등을 하거나 일해버리면 그냥 잘 나가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거, 재무제표만 좋아서는 안 돼요. 시장에서 좋아하는 무슨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동원산업이 평생 그냥 참치, 원양업을 하면서 꾸준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데 물론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올랐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재미가 없죠, 무려 10년 동안. 그거는 이제 원양업만으로는 시장에서 뭔가 돋보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물론 꾸준히, 꾸준히 뭔가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08년에 스타키스트 미국 참치 통조림업체. 이거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기름이 없어요. 아시죠? 기름이 없고 뻑뻑합니다. 그리고 치토스 같은 것도 엄청 짜잖아요. 미국의 입맛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먹으려고 산 건 아니고 스타키스트 미국의 통조림업체에 진출하려고 산 거죠. 그다음에 대한음박질을 2012년에 인수했었고 테크팩솔루션을 2014년에 인수했었고 패키징 회사죠. 동부익스프레스를 2017년에 M&A 했습니다. 다양하게 시도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대부분 그 참치, 참치업이랑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서 뻗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걸 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지금 다들 맥도날드가 귀, 애미 귀가 토끼기로 변하는 걸 보고 지금 다들 열광하고 있지? 지금 뭔가 나오려나? 지금 다들 아시죠? 지금 유진스의 다니엘 목소리로 나왔죠,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동원산업이 그렇게 톡톡 튀는 마케팅을 하는 맥도날드 인수전에 단독으로 입찰했다는 소식부터가 놀라웠던 거예요. 쟤네가 왜 저러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좀 불안한 거죠. 참치를 만들다가 저거 무슨 맥도날드야? 거기서 참치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우려도 있고 그런데 그 우려가 어쨌건 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물 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동원산업이 안 하던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3일 날은 보령 바이오파마랑 경영권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지금 보령 바이오파마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지만 1993년도에 한국 최초로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경구형 장티푸스 백신을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되어 있어서 와, 저거 대단한데 우리나라 국내 백신 회사로 지금 굉장히 유망한 회사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보령 바이오파마는 보령 아래 숨어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지만 훌륭한 회사입니다. 동원산업이 바이오에 손을 댄 거예요. 물론 오리온도 바이오에 손을 댔지만 두각할 효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원산업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바이오, 무슨 햄버거?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동원산업같이 이런 보수적이고 약간 재미가 없는 기업에게 뭔가 끼를 던져주는 미끼 같은 거라는 거죠,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면 주가가 그동안 조금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었다면 재미가 있어질 수도 있는 이런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보령이 요즘에 또 재미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길게 설명할 시간 없지만 우주에, 우주로 나가면 그 지금 예를 들어 고순도의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라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가라앉으니까 순도가 높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주에 나가가지고 백신을 개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구인한테 맞추는 그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톡톡 튀는, 아까 맥도날드가 유진스라고 보령은 우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톡톡 튀는 기업들을 동원산업이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짓을 할 때 이 시장은 그걸 눈여겨봐요. 이 눈여겨보는 게 아무리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재미없고 안 튀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유진스 댄스 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동원산업이. 그래서 갑자기 동원산업이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얘가 갑자기 이 인기 있는 춤을 추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원산업이 지금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주가는 뭐 꾸준했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큰손들만 좋아하고 장기 투자자만 좋아하죠. 꾸준히 근데 올라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갔으면 이겼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서 이기는데 느린 거는 싫어하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꾸준히 올랐다가 지금 2018년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10년선 밑에 깔려 있어서 지금 위로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서 이슈가 발생이 되면, 10년선이 월봉으로 오면 120개월선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딱 나눠집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횡보했던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 만약 7만 5천 원을 돌파했으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였는데 여기를 밑바닥으로 이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7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을 깨더니 5만 5천 원이 지금 오히려 벽이 돼버렸죠. 지지하던 라인이었는데 저항 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여기를 뚫게 되면 다시 이제 5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의 박스권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이 될 것이고 2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이 될 것이죠. 그래서 5만 5천 원, 6만 5천 원, 7만 5천 원. 이렇게 만 원 단위로 나누어서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동원산업 일단 5만 5천 원 1차 목표가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만 원씩 올려잡는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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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